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염원하다시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이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당정일치로서 원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두 사람이 당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 모든 보수 지휘층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던 적이 네 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터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했던 거. 그리고 또 이종섭 대사에 대한 건 그리고 황상무 수석에 대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네 번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일단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확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게 사퇴하겠다. 내가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사를 통해가지고 취재를 통해서 사실상 사실로 확인이 된 상태죠. 그럼 4월 1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게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2천 명 이거를 이제 고수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던 게 4월 1일이었죠. 그런데 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 좀 유연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꼭 2천 명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주 월요일 정도쯤 돼가지고 의협 관계자들이나 교수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또 갖고 이런 모습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시나리오 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딱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이 딱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촌성 승리에도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범위 내에 시나리오 같이 여겨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월요일 정도쯤에 의협 어떤 관계자들과 교수협의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에 나왔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놀라울 정도로 평상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4월 1일에 대국민 담화 자체도 한동훈 위원장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총선이 지금 한창이고 지금 시점에서 2천 명을 고집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냐. 아예 그냥 안 하든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2천 명을 좀 유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에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실제로 그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자체의 조사를 돌려봤었을 때 예상되는 의석수가 혹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바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기간 동안에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좀 잘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 모양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는데 그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대위원들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또 간단한 모임 같은 게 있었죠.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극대노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를 좀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까운 모 인사가 김교환이 이제 그 논설실장한테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대노한 상태라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분노 게이지가 최극대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극대노를 했다라는 것이냐.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잘 되고 있었다. 여의도 연구원이나 여론수석 결과를 봤었을 때 3월 초까지 3월 1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35석 140석까지도 노려면 만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됐던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황상무 수석권, 이종섭 대사권, 그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게 돼가지고 완전히 폭랑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개인한테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공천과정 자체가 사천이었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조심판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청산, 그거 자체가 전략적인 실패였다라고 이제 또 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유세 현장. 이거가 총선 패배 원인이라고 대통령실이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의 최대 분노치를 찍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김규환 논술실장에 하는 얘기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이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되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극대노를 했다. 분노하고 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또 잘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가지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 갈등을 풀어나가기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또 보도가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지금 또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체제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냐.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좀,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두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좀 관료형 느낌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료형에다가 플러스 정치인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했던 모습들도 봤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조목조목 잘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서, 중도층한테도 이제 환호를 받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막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느낌보다도, 그냥 뭐 유하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종천이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잘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한동훈과는 약간 좀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기 좋다, 상대하기 좋다, 태도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치인으로서의 그거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이미지로 봤었을 때, 한번 뭐로 보든지 간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체제 같은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한동훈 위원장의 대체제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온 또 그 맥락도, 16일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17일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불참을 했고요. 증권사 CEO들과의 오찬회도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돌연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미리 취소가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6일, 17일 또 하필이면 언제입니까? 16일이 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두 사람의 4시간 만찬이 있던 그날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만남을 가졌던 그날이 또 16일이거든요. 17일 같은 경우는 또 언제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그냥 17일 새벽이었죠. 16일 저녁쯤이었죠.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용기였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또 입장이 나왔던 고호식이랑, 이게 이제 돌연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겹치다 보니, 이게 좀 절묘하게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메시지 중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따져 물으니까, 정말로 기소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위에서 압박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소하라거나 압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절묘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 팀으로 또 묶여지는 또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난 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을 그었어요. 금감원에서 위기대응 역할로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다른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고 사실상 보도가 나온 직후에 자기는 정치인이나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 공직에 갈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지금 박은 상태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지금 얘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과의 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도는 없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대선 등등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정이 정확하게 그렇게 일치가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을 제켜버리겠다? 총선 기간 동안 논설비원한테 40분 가까이나 비난하는 그런 전화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복현을 대체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글쎄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키우고 그리고 갈등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총선 뿐만 아니라 총선은 4년 뒤지만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